안녕하세요. 타이젠 OS를 활용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만들기 17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의 코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순서를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이 프로젝트 코드는 기본적으로 RCC 코드와 그 다음에 ThingSpark 코드, 누비슨 코드가 전체적으로 섞여서 만들어진 프로젝트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RCC 코드부터 비교를 해보고 ThingSpark, 누비슨 순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CC 프로그램 코드 비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RCC 코드는 타이젠 공식 레파지토리 RCC 다운로드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기수로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RCC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타이젠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그 다음에 모듈을 미리 검증된 코드로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작업 효율을 개선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일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Git을 통해서 Git 클론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그대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Git Bash라는 데다가 치시면 되겠죠. 이렇게 치시고 그거를 임포트, 프로젝트 임포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Git을 통해서 다운을 받으시고 파일 안에 들어가셔서 해당 소스 코드를 열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RCC 프로그램은 프로젝트를 임포트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지금 다운로드 받으신 그 파일, 그 프로젝트 파일을 임포트 들어가셔서 Existing Projects into Workspace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Next를 눌러주시고요. 해당 폴더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Finish를 눌러주시면은 프로젝트가 타이젠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RCC Illuminance와 그 다음에 타이젠 IoT Remaker 프로젝트 두 개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초기에 I2C 코드를 RCC Illuminance의 코드를 참고했기 때문에 코드의 프로세서와 펑션이 다소 유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타이젠 스튜디오 안에서 두 개의 프로젝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계속 해왔던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죠. 인클루드 파일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Illuminance 쪽도 인클루드 파일을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소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바깥에 리소스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아무래도 RCC가 굉장히 여러 개의 모듈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코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리소스 단위로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브랜치를 나눠서 여기는 이제 Illuminance 쪽을 주로 이제 좀 코딩을 해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리소스 Illuminance 센서 그리고 인터널 그리고 센서 두 가지 헤더 파일이 있죠. 그리고 그 센서들 혹은 모듈들을 관리하는 좀 더 이제 상위 스텝에 있는 헤더 파일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제 프로젝트죠.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리소스 하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헤더 파일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Read, Write, Close라는 세 가지 기능, 펑션을 여기서 이제 선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Illuminance 쪽이죠. 옆을 살짝 나눠서 볼게요. 자 Illuminance 쪽 같은 경우에는 Illuminance 쪽에는 지금 Read, 요 하나밖에 없죠. Read. 자 그리고 여기 Internal 한번 가볼게요. Internal 쪽에는 Close가 있습니다. Close. 자 그럼 약간 눈치 쳐셨겠지만 요 Close의 기능을 이렇게 다 줄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Read 기능은 Read 기능은 제가 Write와 Read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밖에 있는 이 리소스 두 가지는 제가 활용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삭제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 자 소스 보셔도 구조가 유사해요. 소스 보시면은 리소스. 그쵸. 유사하죠. 기존에 이 코드를 기반으로 제가 변형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체적인 스트럭처가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열어보시면은 Resource AI2C 이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 열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리소스 쪽에 들어가시면은 Resource Illuminance Sensor라는 파일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두이노 AI2C 작업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나오는 게 Close 작업이죠. 여기서도 처음에 나오는 게 Close 작업입니다. 저는 이거를 헤더 파일 하나 안에다가 전부 다 다 때려 박은 거고요. 여기서는 전부 다 헤더 파일 안에다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거를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Read 쪽이 있고 Write 쪽이 있죠. 이 부분은 기존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 바로 여기서 차이점만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Read 쪽이 있죠. Read 쪽을 보시면은 원래 Read만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Open 되어있는지 열어서 R2C 포트 열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Write 라든지 Read 작업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지금 Write와 Read를 둘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Illuminance Sense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커맨드 커맨드를 보내줘서 그 커맨드에 맞춰서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토콜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Write로 커맨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리턴되어오는 값을 Reading해서 iSquash로 Reading해서 값을 받아와서 여기서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시연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Out Value 이 Out Value라는 것도 유사하죠. 전체적으로 이러한 프로세스를 어느 정도 답습을 해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비교를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젝트에 ai2c.cpp 여기를 한번 가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Illuminance.c 이 파일로 가보시고요. 자 이쪽 보시면은 처음에 Create 그 다음에 Control 여기 작업이 있죠. 제 거에서도 여기 Create Create는 여기서는 이제 지금 누비슨 누비슨에 있는 클래식 액체가 여기서 생성이 되고 여기는 아마 다르죠. 여기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누비슨 쪽을 보여드릴 때 그때 다시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Control 쪽 자 Control 쪽 보시면은 자 뭔가 유사점이 있죠. 자 여기 타이머 셋업이라는 이름이 있고 Gathering Start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Gathering Start가 뭐냐 보시면은 이 코어 타이머를 등록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동일하죠. 이 코어 타이머를 등록해주는 부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프로세스 플로우가 여기에서 조금 유사하게 맞춰놨어요. 여기서 좀 유사하게 맞춰놓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해서 미세먼지 공기청정기의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코드가 자 일루미너스 쪽에 있는 코드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Things Park 코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Things Park 코드 같은 경우에는 Git으로 임포트가 가능해요. 그동안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Git으로 임포트하는 과정 굉장히 많이 진행했었죠. 자 이 임포트하는 과정을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에 있는 파일을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Things Park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직접 전체적인 라이브러리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타이젠2 Things Park 이그젬플과 타이젠 IoT 비비 메이커 이 두 개의 프로젝트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타이젠 스튜디오를 열어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우리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와 그 다음에 지금 기수로 받은 그 프로젝트 Things Park 프로젝트를 같이 열어보실게요. 자 먼저 헤더 파일 쪽을 같이 보실까요? 헤더 파일 쪽 헤더 파일은 제가 손댈 게 없습니다. 헤더 파일은 그냥 그대로예요. 제 프로젝트 쪽이고 이거는 여기에서 접근한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완전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손댈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젠2 Things Park 점 헤더 파일 이것도 역시 동일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일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그젬플 타이젠2 Things Park 이그젬플로 들어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Things Park 지금 이그젬플 쪽이고요. 여기가 제 프로젝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가 이그젬플 그 다음에 여기가 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리를 맞춰서 제 순서를 맞춰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스 파일을 열어봐야겠죠. 자 이거는 라이브러리 파일이고요. 이거 라이브러리 파일이고 이거 역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손댄 게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 프로젝트에서도 여기는 지금 Things Park C 이 파일이 있죠. 이 라이브러리는 제가 손댄 게 없습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이그젬플이라는 파일 쪽을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서 활용하는 거를 제가 여기 ai2.cpp 파일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다르게 썼는지 그거를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같이 보실게요. 우선 여기도 타이젠의 라이프사이클을 따르기 때문에 먼저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트 쪽 가시면은 여기서는 이 코어 타이머 애드를 크리에이트 쪽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이 코어 타이머 애드 하는 부분을 어디다 만들었냐면은 컨트롤 하는 부분을 만들었죠. 컨트롤 하는 부분에다가 타이머 셋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이 코어 타이머 셋업 그리고 아이들러 셋업까지 전부 다 그쪽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크리에이트 쪽에서 만들고 있고 저는 지금 크리에이트 쪽 가시면은 크리에이트 쪽 가면은 이제 누비슨 쪽만 있고 여긴 아무런 내용이 없죠. 자 그러면 컨트롤 쪽으로 가볼게요. 자 컨트롤 쪽에 가면은 전 타이머 셋업이라고 해서 이쪽 안에 지금 누비슨 관련된 내용들의 셋업이 있는 거죠. 누비슨 관련된 내용들의 셋업 자 그리고 우리가 봤던 방금 봤던 일루미너스 쪽도 여기 이제 개더링 스타트라는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저와 같은 프로세스를 따라 썼죠. 한마디로 말해서 서비스 앱 크리에이트 다음에 컨트롤 부분에서 이 타이머 셋업 그 다음에 일루미너스는 이제 개더링 스타트라고 해서 이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었죠. 자 그리고 이제 thingspark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그러니까 서비스 앱 컨트롤 쪽 여기는 크리에이터 쪽 이게 차이가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getSensorValue라는 이 펑션 있죠. 콜백 펑션 자 이 getSensorValue 그리고 여기서도 getSensorValue라고 해서 이름이 동일하죠. 이렇게 지금 thingspark example에서 활용한 그 펑션 밸류도 펑션 네임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점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가보시면은 이제 thingspark에서 활용한 것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직접 좀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 여기서는 지금 밸류를 아무래도 이제 thingspark으로 이제 데이터를 던져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값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어떤 값을 만드냐면은 이제 난수를 만드는 것 같아요. 난수 난수 값을 만들어가지고 그 난수 값을 이쪽에다가 데이터를 하나씩 send data tp send data 라고 해서 하나 보내고 finalize 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만 보내고 필드 밸류죠. 이게 하나만 해서 이제 보낸다 라는 거고 저는 지금 4개의 밸류를 보낸다 라는 게 이제 좀 차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은 사실 thingspark 그 다음에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활용하는 코드의 비교는 사실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엔 누비슨 코드 비교를 한번 해보실게요. 누비슨 코드도 Git 임포트를 가지고선 프로젝트를 받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URI 값만 이용해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누비슨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활용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강좌를 통해서 다 다뤘었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타이젠 IoT와 그 다음에 타이젠 IoT 미메이커 이 타이젠 IoT가 누비슨의 이제 예시 파일이고요. 예시 프로젝트고요. 이 타이젠 IoT 미메이커는 저희 이제 미메이커 공기청정기 프로젝트죠. 자 그러면은 이제 타이젠 스튜디오를 같이 한번 열어보실게요. 다시 자 여기에서 이제 타이젠 IoT 미메이커 여기에서는 인클루도 쪽을 보시면은 누비슨 있죠. 이 파일 그리고 타이젠 IoT 여기서도 인클루도 해서 누비슨 파일 있죠. 자 이 파일과 이 파일은 동일합니다. 이거는 열어보지 않을게요. 그냥 이거는 제가 수정할 필요가 없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파일은 결국에는 이제 소스 쪽에 ai2.cpp ai2c.cpp 이 파일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누비슨 예시 파일 예시 프로젝트에서는 컨트롤러 cpp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누비슨 콜백 퀄리 인버크 세팅 체크 어서 그 다음에 앱 아이들러까지 있고요. 여기서 보셔도 누비슨 콜백 인버크 세팅 체크 어서 앱 아이들러 동일하죠. 여기에 있는 이름을 그대로 차용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내용은 좀 다르겠죠. 자 일단 앱 아이들러가 맨 처음에 실행이 되겠죠.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크리에이트 쪽에서 이 모듈이 하나 이제 객체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예시에서도 동일하게 크리에이트 쪽에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코어 아이들러 애들을 여기서 실행하고 있죠. 그쵸. 근데 저는 이 코어 쪽에 그 아이들러 또는 타이머 이걸 전부 다 모아서 실행하려고 한쪽으로 다 몰아놨어요. 타이머 셋업 이란 쪽으로 다 모아놨죠. 그래서 그 부분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코어 앱 아이들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어 앱 아이들러 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선은 led 값이 켜져있나 꺼져있나 이것을 측정해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날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데이터를 받아오는지 led 값을 받아오는지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데이터 그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노티 투 클라우드 방식으로 누비슨으로 보내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에서 앱 아이들로 쪽은 이런 여러가지 과정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바로 누비 if 루프 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커넥트 스테이트 고투문 이 만들어져 있다 라는 것은 제가 누비슨 쪽에서 프로그램을 분석하면서 말씀을 다 드렸죠. 자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코드가 더 있고 그 외에 나머지는 기초적인 스크럭처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 5개의 값을 보내고 노티 클라우드로 또 보내준다 라고 보실 수가 있구요. 자 여기서도 이제 콜백 쿼리 쿼리 쪽에서는 R-Data 값을 받아서 여기에 이제 LED와 LED1번 2번을 같이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 프로젝트 에서는 뭐 이건 검증을 해봤으니까 다 기억이 나시겠죠. 센서 그냥 모듈의 번호로 보내면 그 모듈에 대한 해당 값을 이제 전송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저희는 콜백 쿼리 이 아 콜백 인버크 이쪽을 이쪽을 중점적으로 썼었죠. 콜백 인버크 여기서도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쪽에서도 콜백 인버크를 통해서 이러한 I2C로 데이터를 송부할 수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리소스 라이트 아두이너로 데이터를 보내준다. 라는거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팅은 여기서도 쓰지 않아요. 여기서도 세팅은 쓰지 않습니다. 세팅 가시면 데이터 없죠. 그리고 체크도 동일하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체크도 없고 세팅도 없고 그렇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author도 쓰지 않아요. author 쪽도 건들지 않았어요. 여기서도 author 쪽 건들지 않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누비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했고 어떻게 모디피케이션 했는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여러분들도 갖다 쓰실 때 나는 이 부분을 수정해야겠다. 아니면 이 부분을 바꿔야겠다. 라는거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가 잡히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RCC 그 다음에 띵스파크 누비슨 이 세개의 코드의 이그젠플 파일 혹은 원본 파일을 가지고 타이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바꾸고 변형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